이거는 천공이 리딩이에요. 제가 이걸 세 번째 다시 하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카메라를 꺼놓고 계속 했고 아까도 그러다니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. 두 번째는 바깥에서 자꾸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동물이 왔나 싶어서 잠깐 멈춘다고 꺼버렸어요. 이 사람 운세 되게 안 좋아요. 앞으로. 여태까지 쭉 쉬운 지평선을 걸어갔다면 이제부터 수직으로 운이 꺾여요. 자기가 하던 많은 것들이 끝이 나버려요. 끝이 나고. 건강이 안 좋은 건지 하여간 건강 쪽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요. 건강도 안 좋고 애정 운세에도 조금 탈이 생겨요. 너무 웃기는 인간들 아니에요? 이거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요. 이 인간.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사이비, 교주가 돈을 벌고 지금 이게 나라가. 배우면 뭐 하냐고요. 그러니까. 쟤 그러잖아요. 대학교 서울대 보내면 뭐 해요. 이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런 사이비, 교주한테 다 엎드리고 사이비, 교주라도 진짜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. 초등학교만 나왔더라도. 이거 완전 사이비잖아요. 사기꾼. 천공도 그렇고, 권진이도 그렇고. 둘 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인간들이에요. 여태까지 운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 비밀도 드러나고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, 앞으로. 돈 버는 것도 옛날만큼 돈이 안 들어와요. 아무래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겠죠. 비밀을 알고 나니까. 한정에 그 여자 사진을 제가 좀 본 것 같아요. 질이 너무 나쁘게 생겼어요. 여자가 질이 아주 안 좋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그 여자도 보통내기가 아닌 거예요. 순진한 여자를 꼬셔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여자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남자한테 달라붙었다라고 느껴졌어요. 그 여자라면 한정에 맞을 거예요. 제가 그 여자 운세도 볼게요. 똑같지 않아요? 다? 돼지도 콜골도 콜골도 이 남자 저 남자 막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막 걸치고 있다가 남의 유부남 데리고 첩질하다가 그 첩질하고 있는 선배의 첩을 돼지가 주워먹은 거예요.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쓰레기통들이에요. 그냥 쓰레기통도 그런 쓰레기통이 없어요. 그리고 선수승이라고 모시는 작자도 남의 유부녀 하고 불륜이 나서 주워먹었어요. 그런데 웃겨요. 그 녹음을 들으니까 네가 봤나? 봤어? 뭐 이런 소리를 막 해요. 몇 번씩이나. 왜 이렇게 추섭스러워요? 그렇게 추섭스럽고 수준이 그렇게 저지를 수가 없어요. 하도 천박해서 들으면서 이게 실제로 이런 인간들이 있네? 있나? 그냥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스승이라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건 정말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깨끗하게 사고하는 게 나아요. 네가 봤나? 옷만 벗고 잤어. 여기서 자라 그랬어 내가. 빨개 벗고 그냥 잤다고요? 이러니까. 그래 잤어. 둘이 손만 붙잡고 잤다고? 빨개 벗고? 둘이서?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법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. 허경영 씨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1억을 준다. 1억을 준다. 뭐 뭘 한다. 그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 안 될 걸 알아요.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. 공수표를 막 남발을 해요.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. 말하는데. 자기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질 않죠. 윤대지 같은 인간도 있는데 뭐. 200만 원씩 주겠다고 막 개소리 떠드니까 또 그것도 속아가지고 또 뽑아줘요. 제가 그랬잖아요. 믿지 말라고 공약들 믿지 말라고 하는 거 다 믿지 말라고. 한 달도 한 번 공약 다 파기했어요. 그 인간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돼지 옆에 붙어있는 것들은 다 배신당하고 콜걸 자체가 재수가 없는 여자예요. 콜걸 옆에만 가면 사람들이 다 망해요. 다 망하고 죽거나 망하거나 그냥 시들어 이렇게 사그러들거나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여자인 거예요. 말을 하자면. 그 양재택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. 애가 남자가 너무 많았어. 그분이 그럴 정도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. 그리고 팍팍해져요. 앞으로. 재산도 좀 줄어들 거예요. 재산도 좀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건강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. 그리고 삼각관계. 삼각관계로 누군가와 그 문제가 탄로가 나든지 삼각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누군가와 여자가 하나가 아니에요. 제가 느낄 때. 하나가 아니고. 앞으로도 그래요. 여자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 제가 듣기로 과거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래요. 그러니까 막 애도 있다 그래요. 어떤 여자랑은 애를 낳는데 같이 셋이서 살고 막 그랬대요. 한방에서. 같이 자고. 뭐 쓰리썸이에요? 뭐예요? 도대체. 완전 정신병자들 완전히. 변태들 아니에요. 변태. 돼지도 변태. 콜골도 변태. 이곳 이놈도 변태. 천공이도 변태. 변태들은 변태들끼리 끌리나 봐요. 그죠? 그러니까 1600만명 그것들도 변태들인가? 그러니까 끌리나 거기에? 아니면 변태들을 좋아하던지. 한 번 더 볼게요. 리딩 안 좋아요. 이 사람. 뭐 다 변태게 변태라고는 생각 안 해요. 물론. 화가 나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. 어떻게 이런 인간을 뽑아놓는지. 난 아무리 자다 깨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. 카드가 툭 하고 이게 떨어졌어요. 낙지예요. 또 낙지. 떨어졌던 거는. 역시 안 좋네요. ok. 예ЗВ 확실히 몸이 아파요 이 사람 몸이 아프게 될 거예요 몸이 아프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뭘까 새로운 뭔가를 또 해요 뭔가를 이를 벌려요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뭔가를 또 한다 한다 이 소리예요 자기 세력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채널에서 제가 기억이 딱 났어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을 안 하겠다 그럴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랬나 그리고 저는 그때 그걸 믿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후보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저도 깜빡 속을 뻔한 거예요 그때 그 말 할 때 후보가 많았잖아요 안의정도 있었고 이재명도 있었고 또 박원순 시장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?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노회찬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노회찬 노회찬하고 박원순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잃어버린 거는 너무너무 우리한테 손실이에요 큰 손실이에요 그러고서는 어디서 개쓰레기 같은 것들만 끌어안고 있죠 지금 그리고 오세훈 같은 거 좋다고 서울시민들은 뽑아놓고 앉아있고 망해야 돼요 하여간 쫄딱 쫄딱 망해서 그냥 부자들을 다 돈 털리고 가난한 것들은 더 그지같이 살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걸 바라는 인간들이에요 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천공이 천공이는 앞으로 조금 뭔가 손실이 손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큰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망상 속에 살아요 내가 보니까 과대망상 과대망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이 사람 해외 나가요 또 이 사람도 왜 나가는지 몰라요 도망가는 걸까요 도망가는 걸로는 안 보이고 해외 또 나가요 해외 나가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해외 나가나 보다 이 사람 굉장히 안 좋아요 운세 갈수록 안 좋아요 아마 누군가가 주변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든지 애를 낳게 되든지 이런 일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의 그런 쪽을 읽지를 않고 정치적으로만 보려다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로 둘이 같이 나가나 애를 거기서 낳으려고 그리고 세력을 많이 뺏겨요 아마 역사 속으로 이 인간도 사라질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옛날만큼 신도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고 해외는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못된 짓거리만 다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거 봐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다 안 좋으니 이 사람도 이제는 한물 간 거예요 비밀이 드러나고 이러면 망신망신이죠 여기까지 이병철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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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